오늘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명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서는 기침과 가래 증상을 보인 70대가 확진됐고 충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으로 발열 증상을 보인 40대 등 4명이 자가 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진천에서는 직장 동료 간 확산으로 외국인 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50대 외국인 1명은 무증상 선제검사에서 코로나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증평에서는 안산시 확진자의 접촉자가 제천에서는 서울 확진자의 가족 1명이 감염되면서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308명으로 늘었습니다.